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세상의 보통 시민들의 그런 입장이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적의 백마사이공킴님입니다. 공박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총선 개표 직후에 너무나도 이상한 개표 결과를 두고 이상한 느낌이 빠졌을 때인 지난 2020년도 4월 17일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공평호TV로부터 첫 선거의 의욕점이 보도될 때부터 흥미를 가졌고 그 후 미디아 A님 그리고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그리고 한성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노조위원장의 방송도 시청한 저로서는 오늘 방송에서 내린 결론에 무릎을 탁 치면서 잘 보았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비율은 63대 36으로 만든 이유가 표차가 확 벌어지면 의심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실행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비율은 49대 41로 똑같이 만든 실수를 한 것입니다. 부천지역의 경우는 표차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더불어민주당에 밀렸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결국은 평균 4.7초당 투표 한 장이라는 기네스 기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지도 당일투표지도 발표된 숫자에 맞춰서 바꾸어 넣으려다 보니 그 작업을 하는데 혼쭐이 난 상황이라서 원본 이미지 파일을 어딘가 숨겨놓고서 오리발을 내밀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맡은 재판관도 이 사태를 처음 겪는 일이라서 말할 수 없이 숙고에 들어간 상태로 추정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정의의 전사들은 더 이상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니 대법원장에게 강력히 주장하고 밀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저희 해설은 이런 종류의 새로운 투표암에 투표지를 집어넣는 일들이 130여 건 모두에 다 성공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부는 아마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갖기도 합니다. 다음은 표웅S님입니다. 대법관들의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살아야 할 것을 지금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더 덜도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당신들도 살 것이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표웅S님은 이번 사건을 맡은 대법관들의 입장에서 대법관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충과 또 고민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주사파 공공님입니다. 4월 15일 투표지를 그냥 내놓으면 부정선거가 드러나니까 급하게 인쇄를 해서 투표지를 인쇄해서 내놨는데 그게 바로 또 다른 무슨 무슨 선거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심을 갖고 정도대로 그렇게 하면 꼬이는 게 없는데 좀 나쁜 일이나 또 잘못된 일을 하다 보면 이거 한계가 드러나게 되면 그걸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꾸미게 되고 그 또 다른 일을 또 꾸미기 위해서 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꾸미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점을 주사파 공공님이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식 K님입니다. 정말 이상하다. 왜 다 알고도 이렇게 침묵하는 것일까. 부정의 에너지를 획득한 좀비들의 치졸한 공격이 두려운 것일까. 인쇄된 푸른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에 돌출했는데도 왜 놀라지 않고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가. 광우병 정상의 에일리안들을 광폭하게 만든 기폭제가 될까 봐서 주저하는 것일까. 말을 해야 된다. 투표함에서 발견된 푸른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선거 무효에 확인된 정거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펭귄들을 바다로 밀어넣지 말고 스스로 최초의 펭귄이 되어서 바다로 뛰어들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교수님들은 다들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에 비해서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좀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의라든지 옳은 것이라든지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의 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본인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가 많이 낮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이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기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단순한 균열 현상이 아니고 그 자체가 뒤흔들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또 어떤 사회에서 공적인 그런 위치에 있거나 또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지식이라나 영향력 면에서 스스로가 그런 문제에 당연히 목소리를 높여야 될 그런 사람들조차도 침묵하는 것을 보면 제 자신도 참으로 기이한 사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망감도 그렇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차피 진실이란 것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세월이 흘렀을 때 다음에 아들이나 딸이나 또 손자나 손녀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않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때 뭘 했습니까 당신은? 그때 할아버지 뭐 했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다음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가 오랜기를 추구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다음에 후손들의 질책이란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